선물이야! 선물이야! 나한테 홀라버렸네? 다리미 에휴, 순진하긴 이제 히앗! 어딜 감! 위험합니다. 모여서 죽소 하... 보조건들은 친구, 군주에게 그런건 필요없듯 망설일 필요없어 난 절대 강요하지 않아 기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나불댔다가 그 입을 찢아주... 기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... 세상에 공짜가 어디... 무슨일이 일어났... 얼음영이 차가운건 당연하지 않느냐? 히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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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